1. 호르몬의 변화 색소침착의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크며 강한 자외선도 한 몫을 담당하지요. 여성들의 경우 임신기간에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피임약을 먹으면 기미가 얼굴에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호르몬에 민감하기 때문이며 특히 여성 호르몬은 햇빛과 결합해 흑피증이라 불리는 착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름에 더 심하게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자외선 차단지수가 아주 높은 선크림을 바르거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얼굴에 갈색으로 생기는 반점을 흔히들 검버섯이라고 부릅니다. 햇빛 때문에 생긴 반점으로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하지요. 검버섯은 올해 세월 햇빛을 쓴 결과로 생기는 일광화상의 흔적입니다. 검버섯은 피부가 외치는 저항의 함성이자 허락된 자외선 한계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죠. 검버섯은 미용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을 없애기 위해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만 피부과 시술로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방이 최선이며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다녀야 합니다. 한여름뿐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바르시고 날씨와 실내외에 상관없이 선크림을 항상 바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검버섯은 일단 생기면 갈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 옅어지는 점도 있어요. 당신도 아마 잘 알텐데 바로 주근깨입니다. 빨간 머리 삐삐나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처럼 햇빛에 민감한 피부 유형은 얼굴, 팔, 온몸에 주근깨가 잘 생깁니다. 물론 검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유형도 주근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를 착색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체 내장형 선크림 구실도 하는데 자외선으로부터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노인성 사막이라고 불리는 지루각화증과 같은 병변도 멜라닌에 의해 어두운 색을 띄게 됩니다. 노인성 사막이는 30대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샤워한 뒤 수건으로 닦으면 각질이 빵 부스러기처럼 부스러지고 어떨 땐 충격적으로 심각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노인성 사막이는 악성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멜라닌 색소는 때때로 염증, 부상, 화상을 입은 뒤에 혹은 여드름을 짠 후에 표피에서 한층 아래인 진피까지 내려가 착색을 일으킵니다. 향수를 뿌린 뒤 햇볕을 쬐면 목에 갈색 반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향물질이 광독성 피부염, 그러니까 갈색 피부 착색을 동반하는 일종의 과도한 일광화상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뾰루지를 치료한 자리에 진한 검은 점이 생겨 몇 달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광화상에 의한 과도한 색소 침착 때문입니다. 가벼운 표피형 기미나 색소 침착은 미백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등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깊숙한 고친 피로 내려간 멜라닌 색소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괴롭히지요. 청소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깊이 박힌 멜라닌 색소는 박피나 레이저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미백 화장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유효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멜라닌 색소를 없애기가 힘이 드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멜라닌 색소를 피부 바깥층인 표피층으로 올려보내서 피부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민크오일의 활용입니다. 민크오일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이 가능한 것은 민크오일이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민크오일이 인간의 피지와 가장 유사하여 거부감 없이 깊이 흡수되는 거죠. 재생에 뛰어난 민크오일이 피부 깊숙이 박힌 기미를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꾸준히 바른다면 분명히 기미를 없앨 수 있답니다. 여러 장점이 많은 민크오일이지만 민크오일이 다 같은 민크오일이 아닙니다. 유사품에 유의하시고요. 천연의 방법으로 정제한 순수 민크오일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요. 그 효능을 제대로 살린 30년 전통의 NC5 민크오일만이 오리지널이며 제 역할을 다합니다. 잠시 후 각 ما 은 더해부진보다는